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말해도 되는 거예요. 제가 못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입사 1년 차 기획 엔딩 김종혁입니다. 이 정도? 보이나? 클라우드 후디 짠! 이 부클 자수가 진짜 예쁘거든요. 제가 만들긴 했는데 제 새끼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꾸안꾸? 이태원 클라스 느낌으로 그리고 또 후디가 진짜 크고 되게 입체적으로 나와서 그냥 썼을 때 되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되게 얼굴 작아보이고 셀럽 같은 느낌 있거든요. 셀럽!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배럴 데이 노리고 있거든요. 직원 할인값으로 써요. 샘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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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Excellent!